너놈 목숨값으로는 싼 값이지 않느냐? 않느냐? 항상 머리 위를 조심하거라 땅이 하늘에 있나니 너놈이 요절할 팔자구나 내 이놈! 이거 왜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? 송구합니다 요 범사님 제가 다시 깨끗이 발라서 그래 먹어 먹어 많이 먹어? 컴온 너 지난번에 근데 이 자식이 언제 봤다고 함부로 봤단 말이야? 네 이놈! 척 척 거지지 못할까? girlfriend my father 너놈 tus 오늘은 은ju 전사스러운 것인 놀라 도망갔지만 조만간 다시 돌아올 것이다. 니놈 목숨을 가지러. 나 미친 싸이비 새끼 씨. 컨셉이 그게 뭐니? 그래갖고 장사가 되겠냐? 참나. 김도희 기사님 보고 싸이비랑 한대요? 이 믿음이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? 믿음이 부족하면 채워야죠.